솔직하게 말하죠. 나 그쪽한테 반했어요. 저는 신발을 하나 살 때도요. 많이 생각하고 자세히 보고 또 오래 보고 나서 삽니다. 그럼 왠지 더 애정이 가서 아끼게 되고 낡아서 기능을 다 해도 소중하게 간직하죠. 그럼 이제부터 내 생각 많이 하고 자세히 보고 오래 보는 건 어때요? 근데 신발을 살 생각이 없을 때는요. 아예 신발 가게 근처에도 안 갑니다. 멋진 여성분이신 것 같지만 저는 지금 누군가를 만날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. 신발 살 마음 아직도 안 들어요? 제 형편의 사랑은 사치라고요. 왜 알아? 애인 생각하는 거야? 아닙니다. 아니기는 애인 생각하는구만! 아닙니다. 아니오잖아요! 아니죠? 예. 아니면 됐어요. 뭐해? 아니요. 임대리님. 출장전 다녀오셨어요? 네네. 다녀왔습니다. 이거야... 고맙습니다. 안 되겠네, 이 남자. 여보세요? 뭐하세요? 아, 잤습니다. 내가 깨운 건가? 출장은 잘 다녀오셨습니까? 나 기다린 거예요? 아닌가 보네. 아하, 보고 싶다. 아직 바뀌십니까? 창문 좀 열어볼래요? 아이, 얼굴도 안 보여주기예요. 아련한 눈빛도 안 통하네. 여긴 어떡해. 꽃잎은 왜 돌려보냈어요? 내 생각 안 하려고? 이제는 안 볼 거야? 우리 보지 말까? 싫어. 버스 타고 가도 됐는데. 야, 가방 무겁잖아. 고마워 언니. 고, 고맙다고. 어, 어. 나 갈게. 가. 다니신 말 잘 듣고. 가. 진우 씨. 진우 씨. 뭐요? 저한테 빚이 조금 있습니다. 빚이요? 얼마나? 뭐, 사채라도 썼나? 학자금 대출. 학, 학자금? 저, 몇, 몇 살인데요? 구공. 빠른 구공. 구, 구공? 지금껏 고작 모은 돈이 이 정도입니다. 실망하셨죠? 이래서 내가 연애는 담쌓고 지내려고 그랬던 거. 이 돈 모으겠다고 고생하면서 흘리는 피 땀 눈물 여기 다 들어있는데. 얼마를 모았든 고작 아니야, 이거. 이경 씨. 아이. 나와봐. 진우 씨. 여기 앉아봐요. 여기 앉아봐요. 출장 갔다가 생각나서 샀어요. 옷 딱 맞네. 이거 신고 나한테 오라고. 내가 잘해줄게. 나한테 와라, 진우. 언니! 나 핸드폰! 안녕하세요. 뭐야? 나 핸드폰 없어. 아이씨. 야, 칠칠칠해. 왜 이러고 왔어? 나도 나라 너무 많아. 언니 가는 중. 이승가 휴가 휴가 휴좌 구원을 넘어갔어. 아이씨. 저희는 신고하에 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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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